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영양제를 제가 먹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요? 물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또 다 좋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걸 다 먹을 수도 없고 어떤 거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양제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좀 뒤늦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궁금하신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영양제 먹을 거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사실 영양제를 지금까지 벌써 15년째 먹어 오고 있구요 이미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을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다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자 영양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품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을 먹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고 다 좋다 그러죠 이것부터 먹어야 되는지 저것부터 먹어야 되는지 사실 조금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크게 나눠서 영양제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필수와 선택이 있다고 일단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필수 영양소 선택 영양소 필수 과목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선택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선택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영양소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필수 영양소 그쵸 비타민 미네랄 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한마디로 세포와 기념을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의 음식이 비타민 미네랄 다 섭취하기가 부족하다는 것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굉장히 강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제목이 바로 뭐였냐면 그게 먹기 귀찮은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거기 나온 영양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드린 이유 때문에 꼭 먹어야 되긴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니까 결국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꼭 먹어야 되는 거 바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메가3 입니다 사실 오메가3는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선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 토막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들기름 같은 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두 스푼 이상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3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 지방산이고요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세포막이 단단해집니다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오메가3가 아닌 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먹게 되면 세포막이 단단해집니다 세포막이 단단해지면 다른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안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반드시 섭취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미세염증에 대한 또 제가 재밌는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자 미세염증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미세염증을 떨어뜨리는 거 미세염증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미세염증을 그래서 미세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노화가 빨리 오고 모든 병에 잘 걸린다 자 미세염증을 낮춰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모였다 오메가3다 그래서 오메가3도 꼭 필수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영양제 한 가지 필수적인 오메가3 이건 음식으로 섭취하셔도 좋지만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 많죠 자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종합영양제에 물론 비타민C와 비타민D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비타민D 검사를 많은 분들 해보면 종합영양제 먹는 것 같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햇빛을 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D도 요즘에 저희가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로 비타민D도 최소한 1000에서 2000단위 이상 하루에 같이 먹어주는 거 저희 꼭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요 조금 특별하죠 비타민C는 항산화 비타민이면서 또 굉장히 고용량으로 썼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역할들을 해주죠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을 좀 추가합니다 고용량이라고 하면 뭐 몇 1000mg 이상이죠 꼭 몇 1000mg 아니더라도 하루에 1000mg 이상이라도 같이 추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에 있는 비타민C 양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타민C를 좀 더 1000mg 이상 저희 뭐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몇 1000mg 까지 드시지만 그래도 뭐 일반 분들은 1000mg 이상 추가로 드시는 거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D 비타민C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엔요 유산균도 저는 필수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유산균이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생했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꼭 봐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수백조의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 그것이 나의 유전자 정보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유전자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속에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도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유산균도 이제는 필수 영양소에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가 됐죠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물론 코엔자임 큐텐 같은 경우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코엔자임 큐텐 도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이것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이것이 없으면 세포대사가 안 되고 항산화물질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사실 이것을 제가 왜 꼭 필수적으로 비타민으로 포함시키지 않느냐 사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분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코엔자임 큐텐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코엔자임 큐텐 하루에 한 50mg 정도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벌써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가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우리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코엔자임 큐텐까지 여섯 가지 저는 필수 과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선택 과목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뭐 우리 다 아는 거 뭐 뭐죠? 홍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식이섬유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폴리코사놀 같은 혈액순환에 좋은 것도 있고요 또 뭐 굉장히 많죠 관절에 좋은 뭐 글루코사민도 있고요 뭐 너무 많아요 보스엘리아라는 것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환자의 그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봤을 때 일단 선택 과목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선택이 먼저 채워지고 거기다가 여유가 있으면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좀 혈관에 좋은 영양제를 좀 추가한다든가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추가한다든가 면역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좋은 또 여러 가지 버섯 제품들도 있고 뭐 홍삼 제품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밑에 비타미네랄이 부족하고 오메가3가 부족하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 선택만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이 깔려서 일단 기본적인 대사가 기본적인 항산화 작용 기본적인 세포 기능이 좋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 환자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바로 기본적인 필수 과목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좋은 영양제 잘 선택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